우와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요? 아, 왜? 한 번에 찍을 거야? 막, 필리핫땅만 그렇게 막, 으악! 이런 막,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너무 귀잘겐장이고, 약간 되게 포멀한, 그냥 타블나. 그래도 선물을 전해줬으니까. 선물을 전해줬어. 포멧파트 타임 때, 소나트를 알려줘서 너무 좋았어. 세상에, 그것도 언제 배웠돼? 하, 미쳤어. 너무 귀여웠어.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티도 스마트하고 보여요 이거? 네, 보여 이거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그거 내가 언제 한국인으로 튀어나와서 티오셔 만나겠어 갑자기 웃을 빠지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OE KAPA 제일 좋아하는 친구 저는 그 친구 네, 그 친구 surpass는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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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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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